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이번에 우리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리정광과 짜다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저번 이야기에서 리정광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면서 니에레이라는 친구를 새로 얻게 되었죠. 이 건달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. 싸울 때 막 서로 죽이겠다고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해놔도 일단 친해지잖아요. 그럼 이 더더욱 끈끈하게 목숨 걸고 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 싸워봐야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안다고 이놈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. 저번에 텐진시일이 지나고 난 뒤 니에레는 처음으로 베이징으로 달려와서 친한 두 형을 보러 왔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니에레는 리정광과 짜다이 보다 6살이나 더 어렸으니 막내 동생인걸. 리정광 형님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번에 그 싸움은 형님이 이긴 겁니다. 네, 니에레 나와 바디 안에서 내가 그만큼 당했다는 거 형님이 이긴 게 분명하죠. 특히 그 리정광 형님이 주먹은 캬 저 까딱까딱 한방에 기절할 뻔 했다니까요. 그러자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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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분 싸움은 너가 이긴 거야. 내 리정광 20년이 강호 생활에 이 처음으로 죽을 뻔 했었거든. 내 것에 너무나도 바빠놔서 이 유언까지 남겼다는 게 아니겠니. 하하하하. 그러자 이 둘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짜다이가 한마디 하는데 짜자, 이는 분명 하늘이 우리 세명한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 분명하다. 인생까지건 뭐 별거 있겠나. 정소위, 런성잘스 지시회, 허브, 쇼사조의회라고. 이 인생이 뭐 긴 것 같냐? 한 몇 자게 살다가 가보자. 라는 뜻인데 때는 이미 93년도 리정광이 2002년도에 총사를 받았으니 딱 그냥 3000날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. 이는 리정광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은데 다들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이제 남은 날짜를 대충 채워보세요. 다 그냥 개뿔도 쓸데없고 딱 그냥 내 지금이 행복이 제일 중요한걸 그렇게 이 세명은 인생 마지막 길에 서로 만나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이 술을 왕창왕창 퍼마셔대고 있는데 말입니다. 네, 그들은 지금 리정광이 마이 땅나 나이트 즉 우리말로 하면 마돈나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하지만 그날따라 문 밖에는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. 얼굴은 길쭉한 형이고 이 키가 한 183은 돼 보였는데 엄청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그 마돈나 나이트 문 앞에서 안으로 기욱끼욱 거리면서 계속해서 안 떠나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 리정광이 그림자인 까우저젠이 나와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그 놈을 봤었는데 또 이 한참이 지나서 다시 나와 봤는데 이 놈이 아직도 문 밖에서 안쪽을 히끔히끔 바라보면서 이 뭔가를 기다리는 듯해 보이는데 그러자 까우저젠이 의아해서 묻는데 어이 형씨 이 밖이 이렇게도 추운데 여기서 누굴 기다려요? 혹시라도 들어가는 입장료 때문에 그런 거라면 괜찮소 거 들어가서 술 한잔하오 내가 살게 내 진정한 건달은 다들 이렇게 시원시원한데 하지만 이 청년은 꽤 괜찮습니다 따거 내는 그냥 여기서 기다려도 됩니다이 그러자 누굴 기다리는데 내 들어가서 나오라고 해줄까? 그러자 이 청년은 또 뒷대가리를 쓱쓱 긁으면서 그 뜻은 내는 리정광을 엄청 많이 보고 싶다 라는 뜻인데 우리 큰형님을 찾는다고? 그러자 까우저젠은 이 경각심을 가지며 담배 한 대를 딱 꽈물고는 이 놈을 아래위로 깐깐하게 살피는데 그 강호바닥에서 큰형님으로 살아남으려면 맨날 이 암살에 대비를 해야 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놈은 왠지 단순하고 이 앙심을 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놈이 두 눈까리에서는 지금 이 리정광에 대한 숭배의 하트가 뿅뿅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 시절 이 청년처럼 리정광을 찾아와서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 가 우리 큰형님이 술자리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오 그렇게 까우저젠은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갔었고 하지만 여러분 이 술자리라는 게 어디 생각대로 끝나는 게겠습니까? 안에서는 계속하여 짠짠 술잔이 오갔었고 자기도 모르게 한 시간이나 더 지났다고 하는데 네 까우저젠은 역시 그 밖에 놈은 다 잊었었고 이렇게도 오래 늦었으니 이미 돌아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어 술자리가 다 끝나고 다들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가서 푹 담그려고 나가는데 그 청년이 아직까지도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때는 이미 12월이라서 이 날씨도 엄청 추운데 말이죠 하지만 그 리정광을 보자 이 청년은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이 저리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자세히 구경을 하는 거였다는데 호호호 혹시 이 전설이 큰형님 리정광 큰형님이십니까? 맞군요 맞았군요 그 청년은 리정광을 보며 이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이 리정광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먼저 이 척 다가가서는 악수를 척청하면서 다정하게 묻는 거였다는데 니하오 시웅디 왜 무슨 힘든 점이라도 있어? 이 내 리정광이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거요 하고요 리정광은 이 청년이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이러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온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리정광이 먼저 악수를 청하다니 그 청년은 두 손으로 리정광이 손을 버럭 잡으면서 막 격동되어 얘기하는데 와 형님의 내 형님이 팬입니다 내 이름을 리창화라고 형님을 따르고 싶어서 저 길림성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형님 네 그 시절 리정광은 거의 매마다 이러한 팬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낭만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리정광 같은 의리 큰형님이 아이돌이 아니었을까요? 그러자 팬? 팬? 지금 저는 맞아 리정광이 팬이라고 했어? 그 리정광 일당도 아니고 자달도 아니고 그 중에 다른 한 놈이 이 두 눈이 대꾼에서 하는데 내, 내, 내한테는 저러한 팬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? 아, 아니 왜요? 왜 다 같은 흑사회 깡패 큰형님인데 리정광은 저렇게 인기가 많고 이 내, 내, 내는 안 되는 것 같고요? 네, 그건 바로 내, 내였었는데 그러자 곁에 서있던 짜다가 웃으며 얘기하는데 내, 내, 내야 너의 광거의 인기는 그 영화 배우들보다 더해 너 오늘 처음이지? 내는 리정광이랑 함께 다니면서 맨날 봐와서 이제 뭐 낯설지도 않아 그러자 해 이, 이런 일이 맨날 있다고요? 그러자 내, 내 라는 놈이 이 고개를 깨우타면서 더더욱 억울해하는데 아니, 나도 그 칭도시에서는 제일 날아다니는 건달 큰형님인데 왜 내한테는 저러한 게 한 명도 안 생기지? 하고요? 네, 왜긴 왜겠습니까?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나시죠? 리정광과 네,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대도 리정광이 먼저 예의를 차리며 이 악수를 척청했었는데 네, 내 라는 놈이 어떠했었죠? 그 악수를 청하는 리정광이 손을 툭 쳐버렸잖아요?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성품과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 리정광은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정의 있고 이 예의를 다 갖추지만 네, 내는 어떻죠? 네, 나중에 조폭시대 시리즈가 끝나면 이 네, 내 강호 이야기를 또 정식으로 시작하겠는데 이놈의 이야기도 그 쪄에 난 이야기처럼 아주 그냥 아짜자하고 짜릿합니다 네, 내는 리정광과 완전 전반대 스타일로 오만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이 척을 내려다보는 스타일인데 하지만 리정광은 어떻습니까? 이 먼저 척 다가와서 악수부터 청하면서 그 누구한테나 맨즈를 다 주는데 그러다 이 리창화라는 놈이 얘기하는데 형님,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어 리창화가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아, 여기 있네 하고 이 벽돌장을 집어드는데 그러다 이 경각심이 높은 꼬저 제니 리정광이 앞으로 청 막는데 에, 에, 에 네, 이 리창화라는 놈은요 이 벽돌장을 앞에 집이 벽 쪽에다가 왼손으로 딱 갖다 대더니 형님, 자, 잘 보십시오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딱 하고 냅다 가게 되자 투, 그 벽돌장을 툭 하면서 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보통은 벽돌장을 테이블의 모서리에다 딱 놓고 이 탁 내리까서 두동악을 내잖아요 이런 거 이 기계와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 리창화처럼 이렇게 벽에다 갖다 대고 산산조각나게 부서지게 하는 거는 이 웬만한 주먹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어떻습니까, 형님? 저 이만하면 형님이 수화로 될 자격이 됩니까? 네, 그야말로 이 리창화라는 놈은 한가닥 하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네, 그야말로 이 리창화라는 놈은